자 여기서 이세은 어허 크로스바 맞았다 땡검포 헤딩 선박 슈팅 골고루스 강사 슈팅 3번째 네 이세은 선수의 슈팅부터 임선주 선수의 슈팅 그리고 또 누구였죠 최유정 선수의 슈팅까지 자 다시 볼까요 우선 이세은의 패키 크로스바 맞은 이후에 임선주의 헤딩 최유정의 슈팅 골포스 강타 이후에 이영주의 슈팅까지 네 굉장히 한 번 자 서예진 낮은 크로스 아 연결됐어요 슈팅 어허 어허 선수가 좀 커버가 늦었거든요 자 따이스와 주고받습니다 네 원투 들어가죠 자 정설빈과 아 펜스 디베리 슈팅 아허 골포스 강타 걷어내면서 인천의 스로인 김혜리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 어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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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포스 강타 다시 한 번 김도현의 선박 네 지금 골포스 강타 네 지금 골포스 강타 골포스 강타 네 그대로 2차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만 네 네 김도현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인천전주철의 방금전 장면인데요 아 이거 너무 좋았거든요 터치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2차 슈팅까지 김도현이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맞아요 지금 김도현 선수가 지금 한 번의 슈팅으로 끝나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프리킥 오른발 슈팅 박수리 왼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오른발로 굉장히 정확한 프리킥이었는데 박수 한쪽 살짝 접어넣습니다 안쪽 연결 정설빈 정설빈 화이팅 골포스 강타 네 아직 살아있어요 네 다이스 자 수비에 굴절 있었는데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네 아옥사이드 박수리 왼쪽 측면을 선택했습니다 잘 나왔죠. 신혜림, 신혜림. 중원으로. 네, 이거 잘 들어왔어요. 슈팅, 골대. 크로스바 상단을 때렸습니다. 네. 김진희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. 김진희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대를 맞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, 또 보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아크 정면. 오, 슈팅. 슈팅. 어허. 크로스바를 때리는 이영주의 슈팅입니다. 아, 오늘 이영주 선수.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나이. 나이. 오, 지금 골대 맞았어요. 나이.